토토 없지? 토토라 어떻게 됐지? 토토 없지? 와이퍼주 타지인데 타서 어디 가지? 동생 토토 간다 동생 찾으러 가지 동생 찾았어? 동생 찾았다 동생이 뭐 들고 있었지? 옥수수 옥수수 들고 있었어 그래서 옥수수 들고 동생이랑 어디 갔어? 엄마 오이 먹고 안 먹어요 엄마한테 가서 옥수수 줬어? 오이 먹고 할머니하고 오이 먹었다 맞다 맞다 토토라 몇 번 봤어? 하나 여섯 번 여섯 번? 더 받는 것 같은데 토토 누가 들었지? 토토라 누가 들었지? 아빠가 들었나? 다나가 들었나? 다나가 들었나? 다나가 들었나? 할머니가 들었나? 거기 토토라에서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어? 계단 올라가고 계단 올라가고 또 뭐라고 그랬어? 할머니가 할머니가 뭐라고 그랬지? 할머니가 사진 찍었지? 할머니가 사진 찍었지? 사진 찍었고 또 왜?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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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멍멍이 있다 밖에 멍멍이 있어? 안되고 네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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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빠